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에요.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8월달 또 어떠한 신상품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딱 하나만 잡으세요. 하나손해보험 3호 보험료가 25% 인하가 됐어요. 그리고 상해 질병치료증금이 그전에는 200만원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지금은 100만원부터 그리고 통합암 전해안까지 포함해서 9번 7천만원씩 그리고 간편은 3대까지 그리고 업계 최대의 통합상해진단비 777이라고 해서 농협손해보험과 같이 더불어서 인기가 많다는 거 3호 간편보험 보험료 확 내렸어요. 타사처럼 31010, 3105 이런 건 없지만 3호 보험으로 일단은 보험료를 확 낮췄다. 그래서 25% 정도 보험료를 낮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편 3대 355도 기존의 통합암이 24,000였으면 21,000원 암추유치료비도 내렸고 종합병암추유치료비도 41,000원 통합, 뇌질환, 심장질환 보험료를 확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25% 이상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물만나 영업전략이에요. 암뇌심, 수수비까지 질병수수비 보험료를 확 낮췄고 상위 질병치료중금이 200만원 구간이 안 먹기다 보니까 100만원 구간으로 신설이 되었다. 그리고 건강등급, 역시 6등급에서 10등급 추가 고지 없이 로그 건강등급 높으면 최대 38%까지 그리고 생보영, 매회의 1호종, 1200만원, 항암방사소 1호까지 가입이 되고 간편 암추유치료비, 운전자, 염자, 타박상, 경증부터 중증 중 그래서 777, 7만원, 70, 700만원까지 농협처럼 가입이 된다는 거 상반기에 히팅했던 상해 질병치료중금 유일하게 하나 은행할 때 하나가 비기행시험 가입이 됐죠. 그런데 더 강력히 돌아왔습니다. 100만원부터, 그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한화 손해보험은 50만원부터인데 일단 50만원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면 100만원부터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은 비기행시험 가입이 된다는 거 유일하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100만원부터 되고 비행시험, 갱시험 둘 다 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15세부터 90세까지 하나로 가입이 가능하고 타사는 72세부터 거의 다 가입이 안 되죠. 간편도 100만원부터 상해 질병치료중금이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인기가 있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급여 부분은 100% 보장이 돼요. 급여에서 본인 부담금과 전액 부담금 전부 다 되고 매년 천만원부터, 아, 뭐죠? 천만원까지 제가 암주요치료비랑 헷갈렸네요. 100만원부터 천만원까지 리필이 가능하고 그리고 면책사항이 일단 여기 보시면 한방, 치과, 네, 이 모두가 가능해요. 이 모두가. 하지만 요한병원, 정신병원은 한화 손해보험만 되고 암주요치료비도 면책사항이 모두 다 보장이 돼요. 암주요치료비는 호르몬이나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뭐 이런 거 후유증은 안 되는데 이게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은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형태로 골라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200만원부터 비갱시형이든 100만원부터 20년 갱시형이든 아니면 비갱시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혼자 내린다. 간편 3대 질환 보험료가 8월 5일부터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밑에 보시면 암주요치료비 정액형, 통합형 이런 부분들이 보험료가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험료 할인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타다리비 가장 큰 경쟁력이 있다. 통화암진단비, 통화항암치료비도 보험료를 많이 낮췄어요. 그래서 7월달에 가입하신 분들 다시 좀 아쉬울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합뇌, 심장, 주요담보 전부 인하가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보장도 좋은데 보험료까지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암주요치료비 그래서 다 똑같은 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장한도가 3천, 타산은 2천까지 되죠. 암수술,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 하지만 한화는 3천까지 되고 감액기한이 없어요. 타산은 50% 있고 천만원부터 보장이 되고 1억까지 주요치료비도 하지만 농협은 3백 동양이랑 한화는 500부터인데 이거는 솔직히 메리트가 없고 감액기 없는 건 이건 뭐 나름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낮췄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도 2만원을 아십니까? 그래서 보험금 3억 5천만원을 보장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료 낮추면서 보장 내용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 자 일단 하나 같은 경우는요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암수술, 방사소 약물치료비고 호르몬은 안 돼요. 통합항암 약물치료비는 다 되지만 호르몬 역시 안 된다. 보장금액은 천만원부터 1억까지 실손보상 하지만 3천만원 9회 보장 정액 보상이죠. 연간 1회, 최초 1회 똑같습니다. 암 진단 후 5년까지만 되고 보험 만기일까지 쭉 그래서 통합항암 약물치료비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 자 종합암주요치료비랑 통합항암이랑 같이 넣으시면 이렇게 가입이 가능한데요. 지금 종합병원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항암방사선 암진단비 유방암 유방암 진 그 다음에 갑기경제 이렇게 다 넣으셔도 되고 보험료가 비행시형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아프니까 보장한도는 더 크게 원발암, 전이암 최대 9회까지 통합암진단비로 7천까지 그 유방암 진단받고 림프까지 총 1억 4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합암진단비 고부장으로 7천, 7천, 7천 쭉 모두 다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일반암과 전이암까지 C77에서부터 C80까지 그래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가 40대는 한 6만원대 여성은 6만원대, 남성은 3만원대 50대도 8, 9만원대로 가입이 됩니다. 자 6년부터 10년까지 고지없이 건강하면 보험료까지 할인되죠. 그래서 로그앱을 통해서 1, 2등급은 38% 3, 4등급은 15%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 1, 2등급은 3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킨더님 여성 간병인은 8월달에도 DB가 저렴한가요? DB랑 삼성화재 둘 다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화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5월 보험료도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쪽에도 준비해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수수비, 검사비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면책기가 없이 바로 즉시되기 때문에 대장용중 최대 64만원 작은 근종 최대 134만원 위 선종도 최대 158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통합상의 진단비도 농협손해부흥과 더불어서 머리, 목, 어깨, 팔, 다리, 몸통, 손목, 엉덩이, 기타 부위 다 가능하고 고연령자도 80세까지 휴가가 이전에 물놀이하다가 발목, 요추, 염자 최대 14만원 병원가서 CT, 내진탕 최대 80만원까지 가능하시고요. 네 그거 말고도 정형외과 물리치료 최대 90만원까지 넣으면 777, 염자, 타박상, 철가상 7만원 안면부, 내진탕 70만원 상해 질병, 재활지비로 3만원 연간 90회까지 교사처까지 같이 넣으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자 하나손해봄은 8월달 여기까지고요.